네, 공부하는 남자 최성민입니다. 앵커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뉴딜 펀드가 새로운 재테크 대안으로 떠오를 곳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향후 5년간 정책금융의 100조 원, 민간금융의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딜 펀드는요. 이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지 정해지겠지만 연 1.5% 이상의 수익률과 원금 보장에 준하는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밝히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연 0%의 1%인 시중예금,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이고 뉴딜 펀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 같으면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한번 뉴딜 펀드에 가입해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 금지에 대응에 출시된 필승 코리아 펀드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펀드도 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서 민간 뉴딜 펀드가 성공을 했습니다. 1억을 대출받아서 50만 원어치의 공모주를 받는 것보다 저는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 여당은 뉴딜 펀드에 대해서 3% 안팎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원금 보장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합법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되고 국고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는 도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1.5%죠. 이게 사실은 15%가 될지 3년 후에 150%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우리가 아는 것은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원금은 보장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유리스를 매수한다든지 CS 윈드를 매수한다든지 직접 매매를 하고 싶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주식 투자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주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태양 및 풍력의 에너지 발전 단가 절감이 재생 에너지 사용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요. 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감소하면서 원자력 또는 화석 연료보다 가장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타워 제조업체인 CS 윈드는 EU의 해상풍력 확대에 직접 수혜주의고요. 또 국내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효율이 좋은 국내 터빈이 일정 부분 사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유니슨도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3강 M&T는 해상풍력형 하부 구조물 제조사업에 진출해 단기간에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1위 해상풍력 개발업체인 오스테드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유럽에도 해상풍력형 주요 구조물인 석션 버킷의 수주에도 성공했습니다. 하부 구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상풍력 전체의 제조 원가에서 약 20%에 달할 정도로 시장이 큽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가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앵커의 눈이었습니다. 내일, 내일 아니죠. 12시 50분.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